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IT 업계에서 디자이너가 사울 것이 좁아지는 이유와 업계 현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UI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환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현실을 알아갈수록 상황은 안 좋아졌었는데요.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곳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디자인 외주 플랫폼이 뜨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크몽이라던가 라우드 소싱 같은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주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뜨고 있죠. 심지어 이 라우드 소싱 같은 경우에는 개별 디자이너들이 돈을 받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사용자들이 일단 입찰을 하고 그들 중에 확정이 된 내용들만 소정을 거쳐서 돈을 받는 굉장히 악란한 형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우드 소싱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외주를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으로 뽑아서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 일반적일 텐데 디자이너에 한해서는 특이하게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아지고 이런 외주 플랫폼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UI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케팅 자료, 홍보물, 명암들까지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업계를 타지 않는 범용성이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특정 분야 전문성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고급 디자이너와 중급 디자이너를 구분할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지 않고 초급이나 중급을 뽑아서 그냥 막 굴리는 게 효율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능력자분들이 많으신 데 비해서 이렇게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을 안 시키는 대기업 가서 돈 받으면서 적어도 인정받으면서 살자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초중급 디자이너들만 중소업계에 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고급 디자이너들은 대기업 가던가 프릴 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더 능력이 있으면 해외로 나가고 사실상 IT 업계에 남아있는 거는 정말 잘 나가는 에이전시와 대기업 디자이너 그리고 프리랜서 뜨는 고급 디자이너 이외에는 그냥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하는 중급 이상 디자이너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말 그대로 초급 디자이너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UI 디자이너 뽑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니 사실상 업무 자체를 하기 힘들게 해놓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퀄리티의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면서 디자이너를 뽑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기업 아니면 가기 싫다 그런 디자이너 뽑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좀 암울한 현실이죠. 오늘은 UI 디자이너를 뽑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왜 힘든 케이스인지 왜 UI 디자이너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업계 현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디자이너 분들 가능하면 UI 기획자로 한번 전향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결이 될 이야기인데요. 좀 좌절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네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좌절을 하고 좀 기획자로서 전향을 한 지점이지만 실제로 디자이너가 살아남기는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